뉴욕이 다음주 개학과 동시에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일자 KC오클 뉴욕 주지사가 그럴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학생들의 의무 접종 백신 목록에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개학을 5일 앞둔 현재 뉴욕시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65%입니다. 뉴욕시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서 불법으로 지하에 집을 만들어 렌트를 준 집주인에게 올해까지는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차량 침수 등에 피해를 당한 뉴저지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 전자여행 허가 제도의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이름의 신청 대행 웹사이트가 등장해 이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최대 5배까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매년 열리는 메이시스 Thanksgiving Day Parade가 올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뉴저지도 그렇고요. 다른 주들도 학교가 이미 계약을 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9월 13일을 기해서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9월 13일을 기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계약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계약을 앞두고 뉴욕시나 뭐 주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전체로 대면 수업을 하죠. 온라인 수업은 더 이상 없다. 이게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면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학부모들의 이제 근심 걱정이 많죠. 아이들을 감염 위험도 높고 사실상 12세 이상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세 이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들도 많고요. 그래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드블라주 시장이 아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약할 준비를 다 마쳤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맞이할 준비가 다 마쳤다. 이제 뭐 백신 접종 아이들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직원들은 의무고요. 이게 9월 27일까지 최소 1차 접종을 마쳐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접종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70%가 넘어요. 선생님들 아마 9월 27일까지 이제 더 높아지겠죠. 이제 100%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고 그 외에도 이제 학교 뭐 이제 이렇게 공기순환 같은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뭐 소독도 하고 이런 것들 좀 철저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합니다. 학교 보내실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서 그렇게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부 측에 시정부나 주정부 측에서는 뭐 철저하게 준비했다 보내라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캐시호쿨 주지사가 이제 발표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 그동안은 백신 접종 자체가 고령층에 집중이 됐었죠. 이제 초창기에는. 그래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을 사람들은 맞은 것 같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12세부터 17세까지 이 아이들의 이제 접종률 이걸 높이는 데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백신 생산이 백신 승인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연방정부에 요청을 하겠다. 이게 이제 호쿨 주지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커스를 뉴욕주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좀 맞춰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 아이들 청소년 17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하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 정책들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사실 미국의 학교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킨더가든 가기 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되는 백신 접종 목록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해야 학교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뭐 한 중학교 들어갈 때 또 의무적으로 맞춰야 되는 백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가을에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뭐 감염률이 높아진다거나 아이들 사이에서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의무적으로 이 학교 학생들이 맞아야 하는 백신 접종 리스트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목록을 집어넣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맞아야 하는 백신 접종 목록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호쿨 주지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만약에 심각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까지라도 확대해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 대면 수업 학교 보내시라.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호쿨 주지사가 했고요.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뉴욕주 같은 경우 뉴욕주, 뉴욕시 다 포함입니다. 현재 그 하루 신규 확진자 비율이 좀 안정화 추세예요. 막 이렇게 급증하고 있진 않아요. 그만큼 이곳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입원율 역시도 약간 정체돼 있습니다.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호쿨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데 이게 뭐 현 상태에서 급증하지만 않으면 뉴욕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는 안정화에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2,400명 이상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일주일 만에 200% 정도 증가한 건데 이게 근데 지난달에 막 급격한 추세에 비하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정화돼요. 그렇다고 감소 추세는 아니에요. 결코 그 증가는 하고 있되 요것이 조금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뉴욕시 뉴욕 주의의 공무원들이 원래는 이게 지금 지난 7일 레이벌데이 끝나고 7일부터 정상적으로 다 사무실 복귀가 이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무실 복귀하기 전에 7일 전에 반드시 최소 백신 1차 접종을 하든지 안 할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해서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뉴욕주 공무원들의 복귀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아무래도 대사부 위원님의 바이러스가 지금 아주 기세가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연기돼서 10월 12일부터 뉴욕주 공무원들은 사무실 복귀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도 이때까지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10월 12일까지만 최소 1차 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하든지 이거 10월 12일로 연기됐다는 거 그리고 호쿨 주지사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백신 접종을 설사했더라도 뉴욕주 공무원은 사무실로 복귀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이 이번에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뉴욕과 뉴저지의 허리케인 아이다 소식 좀 피해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복구는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배상 문제만 남아 있는데 오늘 그 뉴욕시가 발표한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사실 이번에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다 로 인해서 총 13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1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아파트 지하 이것이 거주지가 아니에요. 근데 불법으로 개조해서 아파트 지하에 조금 싼 가격에 렌트비를 내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무려 11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뉴욕시가 조사 중이기는 한데 단지 이제 그 드블라주 시장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우선 지금 당장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물이 막 불어나니까 우선 피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는 이제 사망을 한 거고 그렇지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물이 빠지고 하면서 다시 돌아올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선 그곳으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이후 뭔가 대책이 있거나 뭔가 배상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드블라주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까지는 그렇게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아파트 지하에 렌트를 준 집주인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까지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게 벌금을 물리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조사가 되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여기서 사망자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지하에서 뭔가 불법으로 개조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뉴욕시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아파트 지하에 불법으로 개조해서 렌트를 주는 곳이 한 5만여 곳은 된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10만 명 이상 거의 배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 추정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이 없지 않는 한은 사실상 이 불법으로 개조한 이 시설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는 못하겠죠. 아마 올해까지 벌금을 물리지 않겠다 한 걸로 봐서는 올해 안에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이번 뉴욕시 아이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피해한 피해본 상황을 보면요. 먼저 폭풍으로 인한 피해로 조사받은 주택이 2천 채 그러니까 2천 채 정도가 이번에 피해를 봤다. 물이 잠기거나 피해를 봤다라고 보면 돼요. 뉴욕시에서만요. 그리고 지금 집이 없어서 우선 너무 심하게 침수가 됐거나 그래서 다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뉴욕시에서 임시로 제공하는 호텔에서 머물고 있는데 뉴욕시 발표에 따르면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한 3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뉴욕시가 제공한 호텔에서 머물고 있고 그리고 1,400대 차량이 토행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400대 정도가 그 도로에서 물에 잠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한 쓰레기 잔해가 무려 9,100톤 정도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는요. 이번에 새롭게 배상 관련한 얘기인데요. 허리케인 아이더로 인해서 차량 침수 등에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앞으로 2주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 사실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물에 침수된 자기 차가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 당장 나는 출근도 해야 되고 일을 하러 가야 되고 뭔가 볼일을 봐야 되는데 차가 없어. 이럴 경우에 그러면 보험회사는 지금 워낙 이런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일처리가 빨리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차를 고쳐서 내가 일을 보기에는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 돈으로 먼저 차를 고쳐놓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답니다. 차를 고치면 안 된대요. 그대로 두고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을 해서 그 차가 그렇다라는 거에서 그때 배상을 받은 다음에 차를 고쳐야지 미리 고치면 절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은 뭘 타고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렌트카를 이제 해야 되는데 렌트카 같은 경우도 본인 보험에 그 렌트카 하는 게 포험이 되는 보험도 있고 아닌 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뉴저지에서는 2주 동안 무료로 아니면 조금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라든가 리프트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 비영리 사회봉사단체인 유나이티드웨이와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들이 협력해서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연락을 하시면 이제 무료로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뉴저지 홈페이지를 가시거나 아니면 우버나 이런 곳에서도 연락을 해보시면 아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린 소식은 여러분 그 팬데믹으로 우리가 사실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각종 또 특히나 뉴욕시는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하나도 열리지 못했죠.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그런데 뉴욕시에 가장 해마다 열리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 중 하나가 메이시스에서 하는 해마다 땡스기빙 데이 퍼레이드죠. 이게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미리 녹화된 일부 공연 같은 것들이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렀는데 드디어 올해는 정상적으로 평소처럼 이 퍼레이드가 열린다라고 메이시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8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올해가 벌써 95주년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벌써 100주년이고 그만큼 역사가 깊은 그리고 뜻깊은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가던 그 루트대로 퍼레이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지 이때 평소처럼 시민들이 나와서 퍼레이드 구경도 할 수 있고 다 모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퍼레이드 구경하려고 모이는 사람 그리고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된다. 이날은 이것까지만 발표를 했고요.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퍼레이드를 하는지 이거는 11월이 되면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올해는 이 Thanksgiving Day 퍼레이드 각가지 풍선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날 아닙니까? 퍼레이드가 열린다는 발표를 해서 반갑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정상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는 한국에 입국하려는 시민권자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들 원래는 무비자로 입국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자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은 다음에 입국을 할 수 있다. 이것이 9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이거를 이제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는데 유사 웹사이트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유사 웹사이트에서는 그 신청하는 신청료가 몇 배나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유사 웹사이트에 가서 잘못된 신청을 하실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뉴욕총영사관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KETA거든요. 전자여행허가라는 게 K, 코리아라는 뜻이겠죠. ETA 그런데 이게 원래는 신청하셔야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www.k-eta.go.kr 이게 정부의 한국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죠. 여기 가서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료는 만원이죠. 그런데 이게 유사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유사 웹사이트는 비슷해요. 아니 비슷하지는 않은데 착각하기 아주 쉬워요. 웹사이트가 www.eta.southkoreabisa.com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KETA 신청할 수 있다. 그거 신청 대행해 준다라고 홍보를 하고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라.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총영사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유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결제할 경우에는 발급받은 KETA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행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 수수료가 지금 우리는 공식 웹사이트에 가면 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비싸요. 58달러. 그러니까 거의 6만원 정도? 6만원이 좀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5배 정도는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도 비싸고. 그래서 이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그러면서 반드시 주의를 해라. 그러니까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k-eta.go.kr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 홈페이지는 절대로 들어가서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싸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어쨌든 지금 9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고 반드시 출국하기 24시간 전에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4시간 전에 미리 발급을 받으셔서 그렇게 항공기 탑승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수국적자는요. 전자여행 허가 없이 한국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복수국적자들은 그대로 발급받지 않으시고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이 9.11 사태가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주년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이미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행사들 기획하고 있고 뉴욕시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뭐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이제 테러가 발생한 뉴욕시 그라운드 제로죠. 그 다음에 국방부 건물 그리고 그 워싱턴 디스로 가다가 중간에 그냥 그 승객들하고의 좀 신랑이 때문에 그 중간에서 떨어진 거기가 어디 하면 샌크스빌이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세 군데를 9월 11일 토요일에 다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W. 부시 같은 경우에는 그 펜실베니아주 샌크빌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제 뉴욕시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그라운드제로 방문을 할 계획이고 이렇게 지금 현직을 비롯해서 전직 대통령들 사실 20주년이기 때문에 이날을 그리고 작년에 조금 팬데믹 때문에 거의 소규모로 치러졌고 축소돼서 치러졌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 다 나서서 이날을 굉장히 기념하게 했는데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특이하게도 복싱 경기 해설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뭔가 의미 있는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날 이 9.11 사태와 관련한 행사에 어떻게 참석한다? 뭐 이런 발표는 없었고 이제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참석하고 그 다음에 복싱 해설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 복싱 경기 해설을 한다는 뉴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오늘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의 세미놀 하드록 호텔 카지노에서 전 헤비급 챔피언 에반 더 홀리필드와 종합격투기 단체 UFC의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비토 벨포트의 경기에 참석해서 그냥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날 그 해설에는 본인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도 함께 동참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복싱 경기하고 인연이 많아요. 1980년대와 90년대 초 세계적 이목을 끄는 경기를 자신의 카지노 호텔에 유치하면서 복싱 분야의 유명 인사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이 레리 홈스에게 첫 KO패를 안긴 경기 그리고 같은 해 타이슨이 마이클 스핑크스를 91초 만에 무너뜨린 경기도 다 이 트럼프 대통령 카지노 호텔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홀리필드와 조지 포먼의 경기도 역시 여기서 열렸었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는 그 홀리필드가 지금 58살이에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 홀리필드가 원래 뛰기로 했던 오스카드라 호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자리를 대신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58세 홀리필드가 출전을 합니다. 상대 벨포트는 14살 아래인 44살 둘 다 다 이제 중장년층이 돼가지고 그 복싱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좀 비난이 일 수도 있죠. 사실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9.11을 추모하는 날이기도 하고 굉장히 슬픈 날인데 뭐 아무리 경기가 저녁에 열린다 하더라도 좀 여기에 본인이 막 신나서 해설까지 한다라는 거는 좀 사람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복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그날 또 어떤 행사가 낮 동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우선은 9.11 사태 20주년을 기념해서 트럼프 대통령 복싱 경기를 해설에 나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미니어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